파운드리 1위인 대만의 TSMC와 2위인 삼성전자 간의 점유율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만의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전분기 대비 1.1%포인트 늘어난 18.3%를 기록했습니다. 반면 TSMC는 1.0%포인트 줄어든 52.1%를 나타내 두 업체 간 점유율 격차가 2.1%포인트 줄었습니다. 트렌드포스는 7나노 이하 공정에서 유일하게 TSMC와 경쟁하는 삼성전자는 5나노와 4나노 등 첨단 공정의 점진적 확대로 점유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반면 TSMC는 아이폰 신제품 효과로 5나노 공정 매출은 늘었지만 6나노와 7나노 매출이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.